감사합니다 원래 꼭 어느 회사를 가면은 꼭 저런 분은 꼭 한 번씩 있어요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그런데 또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또 저런 분들이 보면 또 실적도 좋아가지고 그냥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요 진짜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최고의 쿠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초반부터 에너지 빵빵합니다 아주 오늘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지원하러 왔는데 내가 지원받고 가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에너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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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지원이 짱 지원 지원 짱 언니는 우리 팬클럽으로 내가 섬에 가요 우리 팬클럽은 다 쿠쿠 지원 근데 저는 쿠쿠를 많이 써요 진짜로 쿠쿠 하세요 오늘 분위기 초반부터 너무 좋고요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빵빵한 줄 몰랐어 근데 물 좋은 언니들이 여기 다 있네 하하하 죄송해요 쿠쿠가 원래 물이 좋잖아 그죠 나빠졌던 물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여기 오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쿠쿠의 에너지 좀 모아볼까요 예에에에에에에에!! 그럼 지원이가 먼저 아 나 지금 언니들끼리만 녹는 거 같애 아하하하 거기에도 살아계세요? 아 살아야돼 살아야돼 이 가운데는 뭐 어디에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, 전두사님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에너지를 좀 모아봐야 되는데 쿠쿠가 이런거다 라는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아시냐면 지현이가 먼저 쿵 짜라자자자 하면 여러분들이 쿠쿠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헬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? 아시겠죠? 지금 이게 잘 나와야 쿠쿠가 더 대박이 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회의를 가장 크게 해주시는 분들이 또 대박이 난다고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연습 한번 가볼까요? 연습 필요가 있나?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존도사님이랑 목사님 때문에 연습 한번 하고 가야 돼 오른손 주먹 하늘놈피 번쩍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쿵쿠의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쿵 짜라자자자 헤이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헤이 쿵 짜라자자자 헤이 쿵 짜라자자자 헤이 그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만 다 조용해 다 조용해 다 조용해 시작 쿵 짜라자자자 헤이 쿵 짜라자자자 헤이 아 박수 우와 이 기사 그대로 지현이 쿵 짜라 갈 건데요 회의에서 있는 거 끝까지 잊지 마시고 대박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받을 먼저 갈게요 다 같이 박수 해요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에 equipped